그 체육대회랑 경기라는 게 그리스 문화에서 영향이 미쳤는데 예술이랑 철학이랑 그 일상생활에 사람들의 일상생활 근데 이게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충분히 부유한 사람들이었거든 근데 어느 정도로 부유했는지 알아? 훈련시키고 고용 프로페셔널 전문 선수를 고용하고 그 다음에 여행할 정도로 여기서 이벤트라는 건 그 체육이벤트 얘기하는 거겠죠? 이 정도로 하지만 그 그리스의 대회와 게임이라는 것은 조금 달랐답니다 Be different 뭐가 달랐냐면 조직화된 컴퓨터티브 스포츠 경쟁 스포츠와는 달랐대 오늘날에 과거에 그리스의 체육대회랑 오늘날에 우리가 생각하는 체육대회랑은 뭔가 조금 달랐나보네 3번 문장 첫 번째로는 뭐가 달랐냐면 일단 계속해서 대명사 데이가 나오거든 이 3번 문장에 데이 나오고 그 다음에 계속 데이 전부다 2번 영광펜 3번 문장에 3개 있고 4번 문장이 하나 있다 데이 오픈 이 데이가 전부 다 지칭하는 게 뭐 같냐 얘들아 그것들은 기반에 있었다 종교에 데이가 전부 다 지칭하는 거 이런 게임이죠 콘셉트랑 게임 도대체 어떻게 다른지 이제 구체적으로 서술을 해주겠죠 도대체 고대 그리스의 체육대회와 현대 오늘날의 체육대회 도대체 뭐가 다른 거냐 비슷할 거 같은데 첫 번째로 그 그리스의 체육대회와 경기라는 것은 단어 외웠지 얘들아 그라운디데인 기반을 둔이죠 기반을 둔 그래서 단어 개별적으로도 꼭 꼼꼼하게 외워 이미 장문해야 되긴 하는데 또 별개의 단어로 보는 건 다르거든 느낌이 좀 그리스 경기 대회와 경기라는 게 종교의 기반에 있었답니다 두 번째로 그 경기와 대회와 경기와 대회 그것들 그것들이 복잡한 administrative 관리의 체계가 부족했고 세 번째로는 또 포함하지 않았답니다 measurements 측정과 기록 관리를 포함하지 않았대요 이벤트마다 이거 이해가 안 되죠 우리는 무조건 측정 다 한 다음에 세계 신기록 이런 걸 기록해야 되는데 내가 보기에 그리스에서는 그냥 즐기는 문화가 아니었나 싶어 진짜로 뭔가 우열을 다툰다기보다는 4번 문장 하지만 있잖아 한 가지 주요한 similarity 유사성이라는 게 있었답니다 그것들은 종종 재현해낸 거죠 주요한 패턴을 우세한 패턴을 사회적 관계의 사회에서 전반적으로 즉 사회에서의 관계성을 나타냈다고 하네 그 힘과 이점 있잖아 went with 하면은 무엇무엇과 병행하다 이거 아마 단어에 안 나올 거야 무엇무엇과 병행하다 이렇게 묶을까? 나 이렇게 묶을게 우리 이제 구조 어느 정도 아닐까 인 웨이스 묶고 여기에서 대신 애들아 쓰임이 뭐냐 보면은 뒤에 구조 한번 봐봐 얘 관계 부사냐 관계 부사가 아니라 뭐야 왜 대명사지? 그쵸 관계 대명사죠 그쵸? 주격관계 대명사죠 주격관계 대명사 5번 문장 힘과 이점이라는 게 근데 이 힘과 이점이라는 게 무엇과 함께하는 거냐면 병행하는 거냐면 being wealthy 그니까 뒤에는 being에 걸리는 전부 다 형용사라고 생각하면 되겠네 보이죠? 전부 다 형용사다 being이라는 동명사에 걸리는 with는 전체사니까 뒤에 being은 동명사죠 그니까 돈 많은 거죠 wealthy 돈 많은 거 그리스에서 중요하게 생각한 게 돈 많은 거 매일 남자여야 돼 또 젊어야 되고 그 다음에 able-bodied 신체가 건강해야 되는 거죠 그리스 사회에서 이것과 함께 가는 힘과 이점이라는 게 영향을 미친 거죠 형성한 거죠 그 게임과 컨테스트를 근데 어떤 방식으로? 대부분의 사람들의 참가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결국에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즐기는 게 바로 그리스의 대회와 경기라는 거였네 이거 어휘적으로 제한하는 거죠 제한 심지어는 그 뛰어남의 정의 있잖아 퍼포먼스 성과를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뛰어남의 정의라는 게 보여주었답니다 반영했답니다 젊은 남성의 능력을 그러니까 뛰어남은 즉 젊은 남성의 능력인 거죠 늙은 남성도 안 되고 여성은 아예 배제되는 거죠 그 뛰어남이라는 정의 자체 그러니까 여성은 뛰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 나이 많은 남성도 되냐? 그러니까 뛰어남이라는 게 되게 편협했네 그리스 시대에는 그 다음에 이것도 조심하고 유주도 관련 표현 이제 세 개 알죠? 여기에 위치 이즈 정도가 생략된 거죠 그래서 비유주도 초보정사 뭐뭐하기 위해서 사용되다 유주도 관련 표현 책이 헷갈리면 꼭 이행문 다시 한번 확인해라 7번 멘트라고 읽는다 민, 멘트, 멘트거든 디스가 함축하는 게 뭔지 한번 생각해봐 문장 일단 해석해줄게 이것은 의미했답니다 뭐를 의미하냐면 다른 사람들의 능력이라는 건 이미 그 자체가 스탠드할 때는 표준이잖아 근데 서비니까 서브말이는 잠수함인 거 알죠? 서브가 아래라는 뜻이 있어 그래서 되냐? 서브 주연이라는 표현도 있잖아 서브 주연 주연 아래에 있는 서브 스탠덜드 수준 이하였던 거죠 바이 데피니션 당연히 즉 너가 그것을 할 수 없잖아 젊은 역시 형형사 두 개가 병렬되고 있네 젊은 신체 건강한 그리스의 남성이 이거 이거 에즈 세모다 이거 에즈 세모다 소리 이렇게 해줘 이렇게 이렇게 해줘 이거 그 다음에 대시 오른쪽으로 주절의 주어를 유월로 보면 되겠네 만약에 너가 그것을 할 수 없잖아 젊은 신체 건강한 그리스 남성이 그것을 하는 것처럼 할 수 없다면 너는 그것을 잘못된 방식 완전 잘못된 거네 기준이 젊은 성인 남성이네 돈만은 일단 디스는 뭔 것 같아 디스 멘트 이것을 의미한다 다른 사람의 능력이 표준 이하였다는 거 수준 이하였다는 거 모셔 그치 6번 문장이죠 6번 문장 뛰어남의 정의가 이미 있으니까 그 외에 사람들이 하는 건 수준 이하인 거죠 그냥 볼 필요도 없겠죠 이미 자격이 없는 거니까 8번 이러한 레집 레집토마이지드 그치 이것이 정당화하고 그 다음에 별표 단어니까 이렇게 쳐줄게 이것이 정당화하고 보존한 거죠 특권을 근데 이 특권이라는 건 누구에 의해서 즐겨지냐면 여기서 셀렉트는 형용사 선택된 선택된 남성 집단에 의해서만 즐겨진 특권인 거죠 그리스 사회에서 여기서 디스는 이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이 덫 이하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건 수준 이하니까 당연히 남성들에게 특권이 생기게 되는 거죠 되냐? 꼭 순서별 문장 합의 유의하고 주제문은 4번으로 보면 될 것 같아 4번 그거 공지 올린 거 봤지 우리 그거 방학 수목금 토 일 해가지고 5일 동안 원래 학원 방학은 그날이 아니거든 7월 말인데 학용여고가 수목금을 제주도를 다녀와 그래서 바로 정시반을 만약에 시작한다고 하면 걔네는 그 주 빠지고 또 학원 방학 때 또 빠지게 되잖아 그러면 거의 절반 수업이 날아가거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때 학원 방학 갔고 바로 정시반 가보도록 합시다 왜 이렇게 오래 만나는 거 오랜만에 만나는 거 맞긴 하지 왜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는 거 같냐 우리 이거 읽었어? 공유자원의 비극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젤리에 그 이 하리보 젤리를 내가 저번 우리 주말에 수업했잖아 일요일 날 퇴근하고 젤리를 거의 새 거 했단 말이야 근데 화요일 날 내가 월요일 날 쉬거든 화요일 날 출근하니까는 그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곰돌이 젤리 알지 그거 3개만 남겨놓고 젤리가 다 없어진 거야 어제 그래서 거기까지는 오케이 괜찮았어 그리고 어제 또 새 걸 뜯었어 오늘 또 오니까 그 흔한 곰돌이 젤리만 남기고 그 보라 색깔 젤리가 다 없어진 거야 그 일이 두 번 발생해서 내가 이제 오늘 와서 조금 열을 받았지 사실 젤리 도둑이 아니라 내가 보기엔 초등학생의 소행인 것 같아 그래서 글을 써놨는데 지금 젤리로 사회 실험하고 있어 너네 행동 패턴가 내가 알고 있었어 다른 애들도 와서 먹는 거 근데 사실 괜찮아 많이만 안 먹고 뭐 두세 개 정도 오케이 근데 아예 그냥 무슨 싹쓰리가 버리니까 공유자원의 비극집은 알죠 분별 없이 사용하면 고갈될 수가 있거든요 그 초등학생이 저 글을 읽을지 모르겠지만 일단은... 그럼...